자 그럼 이제는 신명난 우리가 흥겨운 잔치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우리나라 사물악기 북장구진 깽갈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아주 신명난 우리 사물놀이 그 안진반 놀이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장단 처음부터 대충 다 아시니까 같이 고개짓도 하시고 어깨노름도 하시면서 또 손뼉도 치시면서 장단도 같이 마치시면서 자 우리 특히 경기 충청 지역에서 아주 신명나게 많이 연주가 되는 그런 우리 농악 풍물 음악을 우리가 웃다리 풍물농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 우리 서림이의 두 번째 공연 순서는 훈격구 신명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경기 충청 웃다리농악 사물놀이 안진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처음 해보겠습니다. 돌아오세요. 어린 시국 orge 은 골팡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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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늘 공연은